으아악! 으아악! 빨리 가요! 빨리 가, 빨리 가! 빨리 가, 빨리 가! 고맙다. 덕분에 비는 좀 피했네. 셋이 쓰기는 좀 좁죠. 니 쓰기도 좁은 것 같은데. 동생 학원 1회 반이랬지? 응!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라 해. 진짜? 나이스! 동생 있었구나. 단장은 동생 있어요? 아니, 난 혼자. 그럴 것 같았어요? 좋은 의미로 말한 건 아닌 것 같다. 단장은 동생이나 형 누나 갖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어요? 나 같은 동생이 있으면 완전 귀여워했어. 완전 귀찮았겠지. 완전 난리 났지,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데. 그걸 자기 입으로 말하나? 그럼 제 입으로 말하죠? 팩트가 아니니까. 팩트거든요? 수고하. 야, 비 와. 뭐야, 갑자기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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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쉽잖아. 가자, 가자. 가자. 가자, 가자. 가자. 가자.